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여러분 구체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남구 지역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산남구의 비례대표의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남구의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그린 박재호 더블당 후보하고 박수영 국힘당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 차익값은 전형적으로 조작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좌우대칭의 차익값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차익값 그래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일 부풀려 가지고 더블음주당의 박재호 후보한테 위조사전투표지수를 투입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보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기 전에 확정선거인 명부상에 부산남구 용호 3동에 선거인 수가 만 340명이었는데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 결과표에 사전투표 유권자수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만 3246명입니다. 유권자수가 128%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28%가 늘어난 거죠. 100에서 128로. 더 놀라운 것은 개표 결과표를 보게 되면 선거인 수에서 투표자수가 무려 98%가 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선거인 수를 조작했다는 거죠. 선거인 수가 왜 조작이 됩니까? 더불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주게 되면 당연히 유권자수 투표자수가 늘어나게 되고 선거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역구에서 보시게 되면 14274표를 집어넣은 거죠. 선거관리비원회가. 그래서 사전투표장이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박수영 국힘당 후보가 27969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14274표를 박재호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격차를 줄이죠. 27000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13000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박수영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9대 39로 이긴 겁니다. 20%를 앞선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40%를 박재호 더불당 후보가 받았는데 52% 여러분들 뻥튀기 12%를 뻥튀기 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의 차이값이 더불당의 11.60% 국힘당의 마이너스 11.60% 관외 사전투표 17.65% 마이너스 17.65%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산남구 사례는 기본적으로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난 그런 조작의 하나의 사례죠.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다 덮고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거는 그냥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뿐만 아니고 한 사내 남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동갑인 대통령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 대한민국의 가장인 남자로서도 그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쪼다 같은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선관이나 더불당 사람들은 쪼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유아 쪼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아 바보 천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아 바보 병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대통령이 입을 쳐 닫고 있으니까 이런 바보 천치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바보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 부산남구 비례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에게 표를 얼마나 더해줬는지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에게 얼마씩 배분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은 비례대표도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분의 1 네 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짜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방법은 아주 샘플합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해주는 겁니다. 위조투표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가고 윤석열이가 사전투표 가면 뭡니까 모두 다 위조투표지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하면 쪼다 병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남구의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의 회색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다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준 걸 뜻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라색 이거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수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선거인수의 일정 퍼센트만큼 표를 더해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더불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짜다하기 진짜입니다. 발표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짜다하기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더해줬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많이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차익값 그래프가 사전 빼기 당일투표도 큽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적게 여러분 줬기 때문에 뚜렷하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냄새가 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것이 부산남구 비례대표의 분석 결과입니다. 선관위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위조투표지 11,911표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의 이 11,911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부풀립니다. 사전투표를 5.27%포인트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리고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합니다.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6분의 1로 고치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대 3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운대구에서도 위조투표지를 70대 30으로 배분합니다. 부산 남구에서도 70대 30으로 배분한 겁니다. 뭘 뜻합니까 부산에서는 70대 30으로 배분했구나. 종로구는 40대 60으로 배분했거든요. 조국개혁당에게 60%를 주고 40%를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배분율을 결정하겠다고 그냥 조국당을 90% 주고 싶으면 90% 더불어민주연합의 10%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조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총 11,911표를 조작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의 30%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70%를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가 3만 526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의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만 6,987표를 받은 정당에게 3,539표를 더해 준 거죠. 조국혁신당도 실제로는 조작하기 이전에 2만 5,506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제를 8,258표를 더해 가지고 3만 3,764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만큼을 더해 주는 겁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쉽습니다. 그냥 여기에 더해 주는 겁니다. 위조투표제를.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3,539표를 더해 주고 조국혁신당의 8,258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더해 주는 겁니다. 공짜표를. 공짜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5만 6천표를 받았는데 6만 8천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뻥치기를 해 준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이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됐으니까 조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율을 실제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26.73%인데 32%로 뻥튀기를 5.27%를 뻥튀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1만 1,911표를 조성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위가 이제 선관위가 한 자료인데 선관위가 한 자료를 보고 이게 이제 실제 진짜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20%를 21%를 만들어주고 조국혁신당은 조작되기 이전에는 18%포인트를 차지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26%를 만들어준 거죠. 많이 지지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표수도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은 2만 6천표를 받았는데 3만 표를 만들어주고 조국혁신당은 2만 5천표를 받았는데 3만 3천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사전투표는 20% 있는데 21% 올려주고 조국혁신당은 18%인데 26%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일투표에서는 부산이니까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국민의힘이 48% 48% 이겼는데 뭐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39%니까 표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하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구는 이제 앞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선거구 간에. 뭐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겁니다. 선거권을. 북한하고 다른 것은 북한은 대놓고 여러분들 조작하는 거고 한국은 공정선거처럼 폼을 잡고 야바이꾼처럼 바람을 잡고 그냥 선거결과는 다 선관위하고 이런 더불당이 다 결정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살아가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구역질이 나는 거죠. 사기가 다 보이니까 이런 사기를 국민들의 참정권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여러분들 뭐 문제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작해서 해먹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인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를 좀 세상용으로 표현하면 저는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정성 하셔가지고 세세손손 잘 해먹기 바랍니다. 더불당님 조국개혁당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시면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온 것이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나이가 64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한테 뭘 하라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년기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소신에 따라서 그냥 부역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유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년배 남자로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양반의 본래 그 모습이 그건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왔는데 어떻게 2026년에 지방선거를 이기고 2027년에 대성령선거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2027년에 대성령선거를 치르나 중간에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2005년에 치르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이 다 해먹을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선관위가 조작한 상태인 겁니다. 이 조작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걸 발견해가지고 그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들을 다 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선관위가 다 이름들 더해준 표를 다 빼가지고 그 득표수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숫자 조작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선관위가 지금 10년 동안 이 짓을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